안녕하세요. 김부석입니다. 하루 일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요. 스피치에 관계된 책입니다. 지루하게 말해 짜증나는 사람, 간결하게 말해 끌리는 사람. 제목 기네요. 결국에는 짧게 말하자라는 거예요. 명쾌하게 말하는 66가지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부제는 1분 안에 이야기하면 당신의 삶과 일이 극적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저도 스피치 전문가로 연구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1분 안에 말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도 1분 스피치 수업을 하는데 어렵죠. 거기에 대한 이유와 어떻게 하면 1분 안에 짧게 얘기할 수 있을까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짧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오늘도 토크 프로그램 출연하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좀 간결하게 얘기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또 이 책을 봐서 그런지 더더욱 그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또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피치를 교육해보면 짧게 말하면 상대방이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길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학원의 모 부원장님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제가 오늘도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의를 줬는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될까 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수록 간결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신문이나 책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는데 말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말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요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 정도 이야기는요. 글로 쓰면 200자 원고지 2매 그러니까 한 400자 정도가 되거든요. 짧은 게 아니에요. 400자 정도라면 200자 원고지 2매를 쓰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말은 1분이지만 쓰는 거는 뭐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거를 순간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려운 거죠. 1분 안에 조리 있게 말한다면 상대방에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을 평가받고 싶으시다면 1분 스피치를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 훈련을 했거든요. 그때는 아나운서가 되려고 카세트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하루에 일기를 1분 스피치로 한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 또 에피소드 이런 거를 1분 안에 말하는 훈련을 그때 했었어요. 그게 나중에 아나운서가 됐을 때 또 쇼호스트가 됐을 때 강사가 됐을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요. 그런 훈련을 지금도 제자들에게 시키고 있거든요. 1분 스피치 어렵습니다. 짧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뒤죽박죽을 했는데 그걸 잘 정리해서 잘 선택해야만 1분 스피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은요. 1분 안에 정리하기 위한 포인트와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네요. 그리고 말이 길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9가지 맹점을 들여서 소개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도 자신도 미처 몰랐던 말이 길어지는 요인을 반드시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톰소의 모험으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요. 짧게 요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1시간 동안의 강연에는 별되는 준비가 필요 없지만 5분 동안의 강연은 최소한 하루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걸 느껴요. 강사 양성 과정 같은 데 가면 길어야 20분, 짧으면 10분 동안 강의하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 10분 강의 준비하느라고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1시간 하려면 좋죠. 그런데 10분 안에 1시간 정도의 임팩을 주려면 얼마나 임팩 있게 해야 돼요. 얼마 전에 또 20분 강의 의뢰를 받아서 굉장히 긴장해서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크 트웨인, 그가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죽었다. 한마디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다. 뭐지? 궁금해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크 트웨인은 원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다른 쌍둥이 형제가 어렸을 때 죽었거든요. 그 죽은 쌍둥이 형제가 또 마크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찌 보면 조금 섬뜩하기도 한데 그가 남긴 수많은 명언 중에서도 으뜸가능 표현으로 지금도 남고 있어요.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거. 이게 임팩이 있죠. 짧고 간결하게 말하려면 논리력이 있어야 돼요. 논리력 향상이 도움이 되고요. 또 이렇게 짧게 말하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1분 안에 말을 끝마치는 훈련을 해야 될 거예요. 내용을 다 전달하지 못했어도 1분 안에 말을 마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1분 안에 뭘 줘야 되냐. 처음 1분에 던지는 말은 글짓기의 초안 같은 거예요. 다 던지려고 하지 말고 화두를 던지고 궁금증을 던지고 이슈를 던지고 끝내는 거죠. 만약에 더 듣고 싶다면 시간을 내줄 것이고 그게 임팩이 없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 틀리는 것에 기여하지 말고 일단 막 마구잡이로 하라 그러잖아요. 문법 같은 거 지키지 말고 역시 1분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너무 처음부터는 나중에 물론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스피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1분 안에 마치는 훈련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2장에 보면 말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맹점 9가지를 쭉 적어놨어요. 그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하려다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 눈치만 보다가 결국 자기만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얘기를 하란 말이 아닌데 말할 새가 없어서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아나운서가 제 교육을 받을 때 토크 프로그램을 하면 아나운서 회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게스트의 말이 길어지지 않게 그리고 삼천포로 빠지지 않게 주제 안으로 몰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잘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듣고 있다가 경청을 하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자르는 거죠. 말을 먹고 들으니까 긍정하면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대단하시군요. 맞습니다. 하면서 긍정하면서 치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되게 배워요. 저도 잘했고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상대방의 말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말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청하라고 그랬더니 무조건 그냥 경청만 하시는데요. 그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예를 들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린다. 스토리텔링이 좋은데 스토리텔링을 하다가 이야기 주제에서 벗어나서 삼천포로 빠진다는 게 주제에 벗어나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려면 너무 멀리가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야기의 목적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 보면 접속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생각했다는 거 얘기하다가 아 맞아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 이거는 삼천포로 빠지는 아주 독약 같은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고 보니 이게 내가 혹시 말할 때 그러고 보니까 라는 말을 자주 쓴다면 아 내가 삼천포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천포가 사천으로 바뀌었죠? 네. 사천으로 하도 삼천포 삼천포 하니까 세 번째 예스인지 노인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알 수가 없다. 인격과 의견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 친한 사람 두루두루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스인지 노인지 애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 있죠. 하지만 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물론 하지만 이라는 건 참 좋아요.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에 대한 반론을 논리적으로 끌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을 두 번 하게 되면 모순이 돼요.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세상의 정보를 빨리 찾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빨리 찾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깊이가 없고 생각을 안 하게 되죠. 하지만 컴퓨터는 그래도 빠릅니다.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죠? 컴퓨터가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하지만을 두 번 반복하면 되돌이가 되면서 뭐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 한 번만 써야지 이걸 자꾸 반복을 하게 되면 도대체 저 사람은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전달을 해두겠죠.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고집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 토론을 한다면 자기 얘기를 주장을 했지만 상대방 이야기가 긍정적이고 일리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번복하면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말이 맞네요. 할 수 있겠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나중에 뒤집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쓴지 논지 확실하게 의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분 있죠.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사람들 재수없는 스타일인데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내 경우는 말이야 나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옛날의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는 분 계세요. 얘기하다 보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지 않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존감이 낮다는 걸 어떻게든지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되죠. 그걸 알아요. 상대방도. 그래서 좀 가급적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이 스토리는 좋은데 강사들도 그래요. 자기 자랑만 계속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지겨워서 닫아버려요. 그래 너 잘났다. 그런데 명강사들 보면 자기의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이야기 이런 걸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걸 극복해서 자기 자랑으로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에피소드가 힘들고 외롭고 이런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누구나 있을 법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먹힌다는 거죠. 전혀 따라가지 못할 별사람 같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또 이런 분 있죠. 상대방이 모르는 걸 그냥 자랑하게 설명하는 분 계세요. 오늘도 학교에 학장님을 뵀는데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오스트랄리아에서 음악학교를 전교수석으로 졸업하신 분 전무후무랍니다. 동양인으로서 그것도 지휘를 전공하신 분이 역사적인 분이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분은 제가 음악 저는 음악 잘 모르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용어를 못 알아듣겠어요. 물론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같이 듣는 분들은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늘 음악가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르는 걸 좀 설명해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이제 배려가 되겠죠. 또 반대로 이런 분이 있어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해서 굳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죠.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막 세네 번씩 반복하는 분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대체로 잘 듣질 못해요. 상대방의 눈치를 잘 못 살피는 거죠. 눈치가 별로 없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경청을 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진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질짐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소통을 방해하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기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3장으로 넘어갑니다. 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4단계 대파법 이라는 제목인데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4단계로 생각을 정리해라. 그래서 1단계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해라. 그렇죠. 상대가 상대의 눈높이 대상에 따라서 주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W3W1H 3W3W1H 를 통해서 요점을 찾아라. 그리고 질문을 삼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 두 가지가 1단계인데요. 우선 3W3W1H 를 한번 볼게요. 3W3W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주제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의를 내리는 거죠. 스피치할 때도 토론할 때도 우리가 예고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정의 이거에 대한 공통적인 점이 있어야 돼요. 서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현재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가 정의를 내리고 지금 현상을 보고 그리고 결과를 예상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야기의 스피치가 주제가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3W는요. 왜 하는데 어디서 하는데 언제 하는데 이렇게 3W는 Why, Where, When 왜, 어디서, 언제 그리고 1H는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앞으로의 방향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하는 것이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일어난 현상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친구들과 반대까지 놀고 왔다 그런 얘기할 때도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그거죠. 아이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정의가 있죠.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친구들과 놀고 온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해서 향후에 시험을 망친다든가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되죠. 그러면 왜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도서관에 있어야 되는가 길거리에 있어야 되는가 언제 공부해야 되는가 이게 Why, Where, When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렇게 사고를 갖는 이게 말할 때 가만있어 봐 3W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자꾸 내가 말할 때 이런 걸 하나라도 생각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처음부터 되진 않지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말할 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뭐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앞으로 뭐가 예상된다는 거지 이게 3W 이잖아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은 말하고 있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 지금 여기는 어딘가 그리고 언제 이걸 하자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게 Y 3W 1H 이렇게 듣다 보면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꾸 이런 정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말할 때도 이게 응경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바탕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확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3W 3W 1H 염두에 두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회의 중에 누군가가 양극화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저 막연히 듣기만 하면 발언자가 무엇을 주장하는 이야기가 어렵죠. 그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토론에 대한 예의를 좀 들어볼게요.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토론이 시작됐는데 양극화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를 정리했죠. 그 양극화라는 게 소득을 얘기하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사상의 양극화인지 이런 것들 서로 공유가 돼야 돼요. 서로 다른 양극화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토론이 산만해지거든요. 처음부터 지금 말한 양극화는 소득에 관한 것입니까? 라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정의를 바탕으로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단계에서 굳이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고려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토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왜 어디서 언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가요?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만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 질문을 해주거나 내가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라고 내가 말하고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얘기가 나왔죠. 질문을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모든 질문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질문을 삼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얼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고 말을 피해요. 이럴 때 집요하게 묻지 말라는 겁니다. 묻지 않는 편이 좋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과장이 자네는 영업이과에 있었지 최근 무슨 말이 나두던가 라고 물었어요. 질문을 한 과장과 영업이과 과장이 동기자 라이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과장이 영업이과를 염탐하고픈 마음에 묻는다는 것쯤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딱 고집어서 역시 이과가 신경 쓰이시나 보군요. 라고 말한다면 과장은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찾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눈치 없는 사람으로 약인 찍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얼굴 머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굳이 질문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눈치껏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목이 엄청 긴 책입니다. 히구치 유이치가 지은 지루하게 말해 짜증나는 사람 간결하게 말해 끌리는 사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상대방이 어느새 넘어오는 설득의 비결 14가지 저도 설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력으로 봤어요. 참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쭉 한번 일단 작은 주제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좀 몇 가지를 핵심적인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가상의 적을 만들고 상식을 부정하라. 또 카메라가 클로즈업하듯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라. 설득자라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지금 가슴에 와닿는데 어떠십니까? 주변에 일상적인 이야기만큼 설득적인 것은 없다.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공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추상적인 설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구체화시켜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추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럴수록 더더욱 이야기를 구체화시켰을 때 신뢰감이 가죠. 적절한 비유로 이야기의 핵심을 찔러라. 저도 비유법을 많이 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비교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교를 많이 하는데 비교라고 다 좋지는 않다는 이야기이고요. 자신의 주장과 맞자 떨어지는 데이터를 이용해라. 데이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떠한 통계에 의해서 어디 신문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꼼짝 못하거든요. 부처님도 웃게 만드는 미소를 이용해라. 이게 또 허허실실 기법이죠. 이야기를 잠시 중단함으로써 웃음을 유도하라. 이게 개그맨들을 보면 호흡이에요. 호흡. 웃어야 될 타이밍에 시간을 줘요. 그런데 웃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읽어요. 웃을 타이밍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강의할 때 웃음 포인트가 있으면 포즈를 두거든요. 그러면 반박자 늦게라도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말과 말 사이에 조금 길게 쉬어줘라. 이게 집중력을 줍니다. 말과 말 사이에 길게 쉬어주는 거. 집중력이 있어요. 짧은 문장으로 임팩트를 줘라. 간결하게 말하는 거죠. 운변할 때 연설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강한 미국을 만들겠습니다. 강한 미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들 오바마가 이겨던 그런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 해서든 호응을 얻고 싶다면 실패담을 이용해라. 이거 스토리텔링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난척만 하지 말고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이야기들 실패했던 이야기들이 오히려 사람들은 귀가 솔깃합니다. 또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라. 왜 그럴까요? 왜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죠. 부탁을 할 때는 감정에 호소하라. 거기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왜 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한 후에 2, 3초만 시간을 주자. 중요한 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야기 도중에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싶다면 질문을 던져보는 효과적이죠. 상대방에게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입시학원 수학시간에 논술에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논술은 논리로 설명하는 것인데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감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 하고 그냥 넘겨버리겠죠. 그런데 이와 달리 논술에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논술에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죠. 찾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게 제일 좋죠. 유도하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겁니다. 논술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허용할까? 허용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두 개니까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용서할 수 없다는 감정적인 표현일까요? 논리적인 표현일까요? 그렇습니다. 논리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꼼짝없이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전혀 답이 생각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12조의 말이니까 신문사설에서도 그런 말은 자주 보는데 이런 경우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썼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여간 하나하나 끊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과 말 사이에 조금 길게 쉬어라라는 부분 포즈라고 그러는데요. 공감해요. 속사포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왠지 속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생각할 시간을 줘야죠.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해요. 유행어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고 포즈를 둬요.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 되게 즐겨 보는데 작가가 참 잘 써주기도 하고 진행하는 분이 참 잘해요. 포즈도 잘 두고 도박 도박 사실 말하는 속도 결정하는 게 말이 빠르기보다 문장 사이에 얼마만큼 간격을 두느냐에 달려 있어요. 말이 빠른 사람도 문장과 문장 사이에 간격을 두면 천천히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말이 빠르지 않더라도 문장과 문장 사이에 간격이 없으면 빠르게 느껴집니다. 제가 말이 빠른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 말이 빠른 줄 몰라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포즈죠. 이걸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5장 넘어갈게요. 나머지 부분들은 직접 책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임팩 있는 부분만 소개해드릴 텐데 직접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5장 효과 만점의 상황별 설득법 이럴 땐 이렇게 설득하라 해서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나와있네요. 말이 길어질 때 서두에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라. 제가 잘 쓰는 방법입니다. 말에 상대가 말이 길어질 때는 즉으로 정리해. 그러면 즉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라고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잘 썼던 방법이 여기도 나오네요. 아하 맞자고 치면서 아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런 거군요 라고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주제로 넘어오는 거죠. 또 상대방이 지루할 때는 과제를 내줘라. 또 어려운 말을 할 때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해라. 근거 자료가 없을 때는 단골 메뉴를 준비해라.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워주는 소재 세 가지를 준비해두자. 저도 늘 이게 술자리에서 쓰는 소재들이 좀 있어요. 요즘에는 드라마 드라마를 툭 꺼내죠. 여자들 40대 이상의 여자들한테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낚시밥을 뭡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에게는 정도전을 얘기하면 낚시밥을 물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소재를 꺼낼 때 이야기죠. 또 협상을 할 때는 마지막 타협점을 정하라. 의뢰나 제안을 할 때는 하나의 의견만 말해라. 그렇죠. 너무 많은 걸 얘기할 필요 없죠. 반론을 제기할 때는 상대방의 인격이 아닌 의견에 주목해라. 손일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첨가하라. 업무를 지시할 때는 손긋기가 중요하다. 야단칠 때는 반드시 알아야 할 네 가지 포인트. 클레임을 걸 때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라. 이 클레임 이거죠. 뭘 해달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데 뜻도 미지나게 하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윗사람은 누구십니까? 직속상관이 누구세요? 직속상관 성화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로 확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위상사한테 이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위협적인 태도.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안 해준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방이 있거나 시스템이 되는데도 그러면 제가 상관한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상관이 누구십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저도 가끔은 쓰는 방법인데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야단치는 사항에 대해서 아랫사람과 논쟁을 벌이지 말아야 된다. 야단치면서 막 논쟁하는 분 계세요? 설교를 지루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바람까지 가지 않다. 상사들 중에는 야단치는 것에 서투른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때는 왔다. 그래도 한 번 꼬투리 잡혔다. 그래서 그냥 장황하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하직원들은 자신이 왜 야단을 맞았는지 또 어떻게 시정하면 되는지를 알지 못하죠. 오히려 반발심만 생겨서 앞으로 주의해야겠다는 마음조차도 들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효과적으로 야단치기 위해서 네 가지 사항을 기억해 두세요. 저도 직원들 야단칩니다. 그럴 때 참 주의 많이 해요.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분풀이도 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 야단치는 사항에 대해서 논쟁을 버리지 말아라. 야단치는 것에 서툰 사람 중에는 화제를 곧바로 설교 쪽으로 돌리는 분 계신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하직원이 거래처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데 야단치기도 전에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부하직원에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의명으로 물으면 틀림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거예요. 여기서 논쟁이 시작이 되면 이야기의 끝을 내기가 힘들어집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부하가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을 초리하게 되죠. 부하의 시련을 꾸짖고 싶으면 그건 그런 신뢰되는 말을 하지 말게 하고 말하면 그만이거든요. 거기에 무엇이 신뢰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말하면 되는지에 대한 대책을 덧붙이면 그만이지 더 이상 그게 옳았다 그릇았다 라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죠. 조금 전에 아파트에서 안내방송 한다라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처음에 결론을 생각해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면 부하직원은 이런저런 변명을 하게 되거든요. 부하직원이 또 내 말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을까 또 우려해서 경교하거나 위로의 말을 두서없이 늘어놓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아직 반성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노파심에 또 설교를 치료하게 끌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두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을 하자. 부하가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넘어가자 하고 그냥 미리 정해두는 거죠. 그리고 생각했던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야단치는 것을 신속하게 매듭 짓는 겁니다. 또 한 번에 한 가지만 지적해 주세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야단치지 말라는 거죠. 매사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타입 중에 특히 이런 사람 많아요. 한 가지를 해놓고 막 혼내는 동안에 다른 야단치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이야. 그것도 말이야. 이런 일도 있었지. 이렇게 싸잡아서 야단치는 경우. 사실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도 좀처럼 야단 잘 안 치거든요. 한 번 날 잡아서 야단치면 옛날 것까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반성합니다. 이 책에는 그러지 말라 그러네요.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건을 잘 잃어버린 부하직원에게 자네는 왜 이렇게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건가? 하고 야단친 다음에 그러니까 책상 정리도 잘 못하는 거야. 아침에도 매일 지각하잖아. 회사 와서 아침 먹지 말어.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도대체 뭐부터 고쳐야 돼? 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야단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네는 칠칠칠치지 못한 게 그냥 좀 고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고쳐야 되지? 뭘 칠칠치지 못하는 거지? 혼나긴 혼났는데 뭘 고치라는 거야? 책상 위를 정리해라. 제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라. 오차림을 정돌하라. 식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고쳐야 되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줘야 돼요. 이때에도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지적하지 말고 가장 고쳐야 할 점을 한 가지로 추격해서 지적해야 문제점을 더 분명히 인식하고요.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기한을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책상 위를 정리하라. 라고 말할 때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는지 기한을 확실히 해둡니다. 오늘 안에 정리해라. 이번 주 중에 정리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단지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죠. 6장입니다. 하루에 10분 논리력을 길러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자. 저는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지식의 창고보다는 의견의 창고를 채워넣자. 지식이 많은 것보다는 많이 아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죠.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죠.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죠. 지식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토론 프로그램을 볼 때 자신의 의견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나는 찬성. 나는 반대. 해서 내가 그 입장이 돼서 참여를 해보는 거죠. 또 신문독자 투구란을 보면서 찬반 의견의 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적절한 코멘트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예습이 필요합니다. 아까 했던 4단계 구성 3W, 1H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 4단계 구성 맞춰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라. 또 2시간짜리 드라마로 논리력을 기르는 방법 저도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거나 그러면 그걸 이렇게 쭉 스토리를 다시 한번 리뷰해봐요. 그리고 두 번째 볼 때는 그 스토리라인이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한 번 보지 말고 한 번 더 보면 아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항상 양면성을 두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을 할 때 꼭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양면적인 부분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막 상상해보거나 생각해보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걱정하자는 게 아니라 상상하자는 거예요. 창의력을 좀 기르는 거죠. 스토리텔링 같은 거. 또 사회의 흐름과 주변의 일을 연관지어 보는 겁니다. 또 가설을 세웠으면 우선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또 항상 yes나 또는 no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자. 제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지식의 창고보다는 의견의 창고를 채우는 차.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풍부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물론 다방면에서 박식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즉석에서 대답할 수 있죠. 누구나 그런 사람을 보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험생을 예를 들어볼게요. 수험생들은 논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문이나 책에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죠. 그러나 이런 지식을 이용해서 논술을 쓰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식이 얽매이다 보면 단조롭고 재미없는 글을 쓰게 되기가 쉽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많은 수험생들이 어떤 지식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화 하면 글로벌화는 바람직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또 장기식 하면 장기식은 바람직한 것으로만 믿어요. 그래서 논술을 쓸 때도 어떻게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장기식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틀에 박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글로벌화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기식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지만 수험생들은 대부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지루한 이야기밖에 쓰지 못하는 거죠. 흔히 지식의 창고를 채워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견의 창고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상사나 거래처 사람들의 다양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을 상대할 때 이게 더 중요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토론할 때도 이런 거예요. 예스나 노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스를 할 수도 있고 노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토론 대회 가면 제비법기에서 예스가 노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오라는 거죠. 즉석에서 예스로 준비해 갔는데 노를 하라 그러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다양한 의견의 창고를 채워둬야 됩니다. 신문도 여러 가지 읽어보고요. 잡지도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것부터 진보주의 성향을 지닌 것까지 모두 읽어보십시오. 다양한 각도로 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있습니다. 저도 학원에서 스피치 과정을 하고 인문학 과정을 하면 토론 수업을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도 같이 껴서 토론을 하거든요. 아이들과도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이들과도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해본 것도 좋겠어요. 저도 가끔 딸과 토론을 하거든요. 이 책을 보시면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주세요. 김효석의 하루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